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유리티 상태가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유리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티 제외하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 예 아마... 선생님 혹시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철분도 들어보셨습니까? 들어봤죠. 예고편 다 봤습니다. 아 예고편 보였어요? 특수부대들이 특전사 707, SS-UDT, 해병대 특수수색대, 그 SDT, 분사병체를 총 6팀이 경합하게 되는데 아마 선배님이 이런 특수부대들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잘 알죠. 혹시 생각하기에 재미로 그 팀 중에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? 당연히 유리티가 있어요. 아 당연히 유리티! 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유리티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유리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티 제외하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 예 아마... 칠흥치인 것 같아요. 그 이후에는 제가 칠흥치라고 합정 소리를 많이 했는데 네 우리 뭐 시스텔 유리티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 분들 실력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유리티 다음으로, 유리티 다음으로 실력이 있겠죠? 아 다음으로?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다음으로? 그렇죠. 유리티가 됐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유리티가 없다면 유리티가 제일 우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바람에 다 빠져요. 아 그렇죠. 에서시의 시스템과 바다가 또 흐르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이 좀 크로스할 것 같아요. 네.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도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만약에 물 관련된 종목이 없으면 네. 에서시의 시스템과 바다니는 이길 수 있을까요?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즘 에서시의 시스템과 바다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꼭 종료로 하길 바랍니다. 네. 선배님의 규정은 감사합니다. 끝봐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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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